왜 이제 차 빼라고 해야겠다 탈쪼국, 대탈쪼국 탈쫼국 가실 거고요? 왜? 태현이 형! 가는 거야? 와, 스프링클로도 하는 거야? 네 어, 야 알람! 무슨 알람이에요? 아, 집에 가는 알람? 이거 그냥 이거만 놓고 하면 돼요 아니, 끝났어, 난 아니 형, 스프링클로 가면서 놓고 가면 돼요 잘, 잘 있어! 알바스는 정확히 해야지, 일이 오, 물러간다 4시간 걸려요, 4시간 아, 집에 가면 돼? 어 왜 이제 차 빼라고 해야겠다 요 앞으로 나와줘 밭 있는 쪽으로 차 나 차 나오면 바로 타고 갈 거야 도망, 도망 탈쪼국, 대탈쪼국 여기는 안 돼, 여기 잡히는 곳이야 여기 딱, 여기 딱, 땅 봐서 차 딱 오면 저것들은 갈 생각이 없어 나왔다 나왔다 새끼리 좌석에 다 가실 거에요? 왜? 아니 문화가 안 하고 조용히 해, 조용히 그냥 찍어요, 형 야, 괜찮아요, 괜찮아요 형, 괜찮고 싶어요 네네 안부 잘해주고? 나피디님, 안부 잘해줘? 수고하셨다고? 태현이 형 가시는 거 같은데? 태현이 형! 형, 어디 가요? 가는 거야, 진짜? 형, 어디 가요? 가는 거야, 진짜? 가자, 빠이 가는 거야? 형, 어디 가세요? 태현이 형! 아니, 이렇게 심해 간다고요? 가자! 감사합니다, 형 열심히 가세요 아니, 형,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간다고? 야, 이렇게 자유로운 게스트가 있냐? 야, 이게 맞는 거야, 근데? 이렇게 가는 게 말이 돼? 왜? 태현이 형, 근데 항상 그랬잖아요 늘 그래, 늘 아니, 근데 지금 이게 술자리도 아니고 그랬나, 그래서 다시 아침내 나는 이거 inko 우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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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꽃